곡 만들 때 첫 번째로 사용하게 되는 기타인 것 같아요 마틴 HD 28이라는 모델의 기타인데 이 기타도 오랫동안 연주를 하셨던 분에게서 제가 중고로 구매를 했고 그래서 소리가 잘 익어 있어요 소리가 잘 열려 있다고 해야 하나? 나무는 쓰면 쓸수록 더 좋은 소리를 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래된 악기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악기를 가져왔고